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수고하셨습니다! 우선은 파워마이플 20년을 맞았다고 합니다.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! 축하드립니다! 파워마이플은 96년도에 생겼대요. 저희 팀에도 96년생 친구들이 생기게 됐잖아요. 그쵸? 반가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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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히나 정연씨 오늘 생일이잖아요.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치아럽시다. 네, 들려드렸던 곡은 저희 이집에 온 사이트에서 치아럽이고요. 다음 들려드릴 곡을 오늘 생일인 정연언니가 방송을 해봅시다. 네,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요. 저희 컴백했죠? 일주일 전에 컴백했습니다. 띵띵! 타이틀 띵띵!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원장 밀리언 파이셨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